전장설계자 그래서 전학생은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칼 교육 영상을 통해 설계자분들이 스스로 독학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러면 시간이 없는 우리 엘렉트리칼 사용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칼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칼의 3D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3D 프로젝트가 이렇게 열려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포장 라인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포장 라인에 보면 여러 개의 컨베이어가 있고 컨베이어를 돌려주는 모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업해 볼 것은 이 컨베이어에 들어간 모터를 제어하는 이 제어반의 부품을 추가하고 그리고 배선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판넬에서 모터로 가는 케이블을 또 배선을 해 볼 겁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일렉트리칼 프로젝트 파일이 이렇게 트리 구조 형태로 열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하나 보시면 이렇게 PDF 파일로 우리가 사용할 전장품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포함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지금 3D 데이터를 이렇게 사진으로 캡쳐를 해서 일렉트리칼에서 사용되는 위치 정보들을 이렇게 L1, L2, L3로 나누어서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 볼 건데요. 지금 3D 데이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서브 어셈블리를 열어서 편하게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부품 배치 리스트를 보시면 모터가 M1부터 M4까지 4개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M5를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D 모델 자체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M5가 될 건데요. 일렉트리칼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렉트리칼 프로젝트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3D 화면에서 일렉트리칼 2D 스케메틱 화면으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은 저는 하나의 PC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두 개의 사용자가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명의 사용자가 작업을 하시는데 2D 스케메틱에서도 현재 다른 사용자가 작업 중인 동일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여실 수가 있습니다. 열어서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트리 구조가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두 명의 사용자가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이 3D 데이터를 캡처한 사진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도면은 싱글라인 도면인데요. 전체 개통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밑에 보시면은 M1부터 M4까지 이미 4개의 모터는 이미 배치된 상태고요. 저는 M5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심볼 삽입을 누르시게 되면은 심볼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렉트리칼은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 카테고리별로 부품이 모아져 있고요. 해당 부품을 찾아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품을 배치하시게 되면 이 부품이 어떤 기호로 사용될 것인지 선택하는 이 창이 나오는데요. 저는 M5로 이 부품을 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위치 개념은 지금 L4의 컨베이어 쪽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선을 해야 되는데요. 배선은 이렇게 손쉽게 싱글라인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게 단순히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로 연결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싱글라인을 배치했기 때문에 이제 상세도면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컨베이어를 움직이는 3개의 모터가 배치되어 있고 또 나머지 모터 하나까지 포함해서 총 4개의 모터가 배치된 상태인데요. 저는 나머지 컨베이어 하나를 움직이는 모터라인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터라인을 추가할 때는 일단 배선을 해야 되는데요. 배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와이어 스타일 선택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와이어 스타일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와이어 스타일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자가 와이어 스타일을 따로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주어진 것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의 라인을 이렇게 동시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볼 같은 경우도 싱글라인 심볼과 다르게 상세도면 라인의 심볼들도 이렇게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심볼을 찾아서 바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이 심볼을 배치하시게 되면 어떤 기호를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데요. 저는 지금 보시면은 사용하지 않은 M9번 심볼이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싱글라인에 이미 배치한 싱글라인 회로도에 배치한 M5에 그대로 이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부품 트리 구조에 있는 이 M5를 선택을 해서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M5를 열어보면 여기 하위에 지금 싱글라인 심볼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림에도 나타나 있죠. 근데 상세도면에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선택한 후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M5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리고 다시 한 번 그 기호 속성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우리가 제조를 할 때 어떤 부품을 사용할 것인지 제조사 부품 데이터를 열 수가 있는데요. 실제 부품 라이브러리도 이렇게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으로 제공해드린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용자가 여기 라이브러리가 없다 하시면 굉장히 손쉽게 추가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르로이 소모라는 제조사에 이 모터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하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 안에 기본적으로 스펙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도면상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수기로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라이브러리만 구축되어 있으면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2D CAD와 다른 점은 이렇게 심볼을 빼게 되면 자동으로 배선이 작업이 되고요. 그리고 트림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심볼을 배치하게 되면 알아서 이 배선 라인들이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심볼을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추가를 하기 전에 모터를 일단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일렉트리칼 프로젝트와 3D 데이터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D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M4까지만 있었는데요. M5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야 3D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연결을 했고요.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3D 데이터가 연동된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렉트리칼로 넘어와서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를 배치할 건데요. 이번에는 심볼 삽입 기능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알고 있는 간략한 키워드만 검색을 해도 이렇게 부품이 찾아지고요. 여기서 손쉽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부품을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단기 같은 경우도 새로운 넘버링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부품 트리 구조에 있는 부품을 그대로 연결해서 사용할 겁니다. 저는 이 차단기를 Q4 차단기하고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제조사 부품 데이터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와 모델명 이런 내용들이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심볼을 배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복사 붙여넣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 다른 점은 원래 K3를 복사해서 붙여넣는데 가장 마지막 번호가 자동으로 넘버링이 증가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저는 K11을 쓸 것이 아니라 K11을 기존에 있는 K4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K4에다가 연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단자대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단자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심볼을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자대도 지금 새로운 X6번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키인이 되어 있는데 저는 X6번을 쓸 게 아니라 X1에 있는 빈핀을 사용할 겁니다. X1에 있는 빈핀을 사용할 건데요. 지금 X1이 16번까지 사용되어 있는데요. 저는 17번부터 쓰지 않고 그래도 21번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21번부터 24번까지 한 번에 키인하지 않더라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단자대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를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픽적으로 한눈에 알 수 있게 단자대에 프롬투가 어디인지 그리고 각각의 이런 케이블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자대도 부품을 할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체 파트를 찾아서 할당을 하겠습니다. 파워라인 같은 경우는 1201로 끝나는 이 부품을 할당을 했고요. 그리고 접지 같은 경우는 1207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이어가 이렇게 각각의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와이어를 케이블로 묶어 보겠습니다. 케이블은 이미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W6번부터 17번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저는 이 와이어들을 W10번 케이블에다가 코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W10번이라는 케이블 안에 이 심선 4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표현이 되고요. 또 이런 단자대 정보는 자동으로 도면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키를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손쉽게 단자대 도면이 생성이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자대 도면이 그래픽적으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생성이 자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자대 도면을 활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배선 작업을 할 때 좀 더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회로도를 회독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개통을 찾기도 어려우시고 그럴 경우에 이 그래픽적으로 표현된 단자대 도면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유지보수 작업, 고장이 나서 트러블 슈팅해야 된다 할 경우에도 이 단자대 도면을 활용하시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몇 번에 뭐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어서 좀 더 작업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상세대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매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크로는 뭐냐면 2D CAD로 따지면 블럭 기능이에요. 회로도의 일부분을 저장해 놓고 반복 사용하는 기능인데 그 기능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그린 도면 중에서 제가 사용할 회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매크로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매크로로 저장하실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신 다음에 여기 매크로 창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 놓으시게 되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게 저장된 상태고요. 위치는 아까 저장할 때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상세도면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매크로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배치를 할 때는 똑같습니다.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다 놓으시면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자주 사용하는 회로 형태가 있으시면 패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매크로로 저장해 놓고 끌어다가 놓으시면 도면을 좀 더 빠르게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크로를 배치하시게 되면 넘버링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 번호 그러니까 비어있는 마지막 번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 부품들을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차단기 같은 경우는 Q6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는 Q1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T1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연결하는 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일렉트리칼 구조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타내는 형식이 지금은 싱글라인의 심볼만 들어가 있는데요. T1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상세 도면에 있는 삼삭라인 심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단순 도로도 표현하고 상세 도면으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세 도면으로도 이 T1을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부품 기호에 포함을 시켰고요. 이번에는 출발점 종료점 화살표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점 종료점 화살표는 등전이 개통을 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화살표 형태로 많이 보통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된 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대편의 인덱스 정보가 그대로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대편이 7번 페이지에 1번 행에 있다고 표현해 주는 거고요. 이동을 하기 위해서 눌러주면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 도면으로 이동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점프해 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을 이어서 이렇게 점프를 해서 도면을 이동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수기로 입력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체 등전이 개통을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을 하시는 업체들도 있는데 일렉트리카를 활용하시면 좀 더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호 참조입니다. 상호 참조가 뭐냐 하면 릴레이 같은 경우는 릴레이의 주접점도 있지만 보조접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면 한 장 안에 주접종과 보조접종을 모두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장치에 대해서 접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 부분을 일렉트리카에서는 기능적으로 바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K1이라는 릴레이가 있는데요. K1이 가지고 있는 접점들은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접점 3개는 주접종 3개는 사용이 됐다는 뜻이고요. 파란색은 보조접종은 아직 사용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K1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릴레이 코일 안에 접점들이 있는데 릴레이 코일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3개의 접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현된 것은 이미 도면상에 사용한 접점이고 파란색은 사용하지 않은 접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여기서도 바로가기를 통해서 그 해당 접점이 있는 페이지로 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장치를 추가한다던가 핀을 사용하신다던가 추가로 그럴 경우에는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고서인데요.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솔리덕스 일렉트리칼에서는 약 60여종의 기본 보고서 양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본 양식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기본 양식을 사용자가 좀 입맛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더 추가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그 정보들을 추가하셔서 커스터마이징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들은 당연히 우리가 회로도를 완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데이터가 모아져서 들어가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수기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도면만 제대로 작업을 하시면 이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와이어에 대한 그런 보고서인데요. 지금 출발점과 종료점 그 프롬트가 있고요. 그리고 길이값 그리고 컬러코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길이값 같은 경우는 이 2D에서는 정확한 길이값이 당연히 계산이 안되겠죠. 그래서 아직 0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3D하고 또 연동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길이값이 자동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케이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케이블 번호에 따라서 각각의 정보들이 다 나열돼서 들어갔고요. 그런데 길이값은 역시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케이블에 보시면 또 와이어 넘버가 들어가야 되죠. 와이어 넘버링 등전이를 나타내는 와이어 넘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제가 표현을 안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와이어의 번호가 하나도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번호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클릭하시면 이렇게 지금 번호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 번호를 표현하는 형식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을 통해서 걸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걸어주시기만 하면 그 수식에 맞게 자동으로 넘버링이 자동으로 넘버링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와이어 넘버에 보시면은 지금 등전이 그 와이어 넘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이 와이어 같은 경우는 접지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파워라인 라든지 제어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호가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D 작업은 다 된 것 같고요. 3D로 넘어와서 부품 배치하고 자동 라우팅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판넬에 있는 부품을 배치할 건데요. 부품을 배치하실 때는 여기 부품 리스트에 있는 거를 그대로 드래그 앤드랍으로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삽입된 부품들은 없애주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이 레일에 단자대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배치를 하실 때는 지금 이 3D 데이터에 기본적으로 접지되는 면이 작업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일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치를 하실 때 지금 한번에 여러 개의 단자대의 핀을 여기다가 배치를 하실 건데 배치를 할 때 간격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자대 같은 경우는 간격을 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배치된 부품을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바꾸신 다음에 움직이실 수도 있고 또 간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면 기존 솔리드웍스의 메이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위치를 또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자대를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도 한번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K1번부터 T1까지 배치를 위에다가 해 볼 건데요. 이렇게 부품을 여러 개 배치할 때에는 서로 다른 부품일 경우에 삽입 순서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T1을 중간에다가 놓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부품을 레일에다 대면 사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하면 손쉽게 한방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각 부품 간 간격을 10mm로 넣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배치가 손쉽게 완료됐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거를 3D로 각각 다 그려가지고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어 쪽에 라이트를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는 앞면 뒷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품이 뒤집어질 수가 있는데요. 간편하게 부품을 뒤집어서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라이트 같은 경우 배치를 할 때 여기에 도어에 홀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품 데이터 자체에 지금 지능 피처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능 피처 기능을 통해서 지금 해당 앞면을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 도어의 홀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홀이 뚫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트를 열어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홀이 자동으로 뚫립니다. 부품 배치만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부품에 사전 설정을 걸어가지고 이 부품을 배치할 때는 항상 홀이 여기에 뚫려야 된다. 이런 기능을 활용하시면 타공 작업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뽑으실 때도 손쉽게 작업을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까지 배치를 했고요. 그러면 내부에 이제 라우팅을 해야겠죠. 와이어를 자동 라우팅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 배선 기능에 보시면 이 옵션 중에 솔리덕스 배선이 있고 3D 스케치 배선이 있는데요. 솔리덕스 배선 같은 경우는 와이어에 굵기까지 그래픽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3D 스케치 배선은 그냥 스케치 형태로 선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굵기까지 나타내게 되면 좀 더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스케치 배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손쉽게 라우팅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직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배선이 되는 것처럼 곡선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배선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케이블들이 배선되는 경로를 이 덕트 경로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리 관리자에 보시면은 지금 포함해야 될 덕트와 제외시켜야 될 덕트를 사전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 와이어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 덕트를 지나가라 어느 덕트는 지나가지 와라 라는 것을 설정을 사전에 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 길이 값이 업데이트 안 됐었잖아요. 길이 값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와이어에 관련된 보고서인데요. 각각의 길이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여기 판넬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이 아니라서 안 나온 거고요. 그러면 지금 판넬 내부에 있는 배선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모터로 가는 케이블을 배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와이어, 케이블, 하니스 배선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렉트리칼 스케이메팅에서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요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터가 있는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배선을 해 보겠습니다. 케이블 배선을 할 때는 3D 스키치로 하지 않고 한번 솔리독스 배선을 해서 굵기도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선이 멋지게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양을 한번 볼까요?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모터에서 판넬로 경로를 따라서 배선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배선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냥 직각으로 깍딱깍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 형태로 실제 배선되는 그런 느낌과 같게 이렇게 실제 케이블이 배선됐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를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물론 전장품과 전장품 사이에 프롬트 정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배선이 됩니다. 근데 상세한 경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사전에 스케치를 대강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어디를 케이블이 지나가야 될지 스케치를 그려놓게 되면 이 스케치와 근사하게 이 케이블이 배선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스케치가 다 그려져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배선을 자동으로 돌리게 되면 이 케이블이 이 스케치를 근사해서 최적화된 경로로 따라서 배선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케이블 길이도 업체되는지 한번 볼까요? 케이블 목록에 보시면 아까 W10번 케이블에 제가 연동을 했죠. 보시면 이렇게 길이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바로 반영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라이브 데모를 다 보여드렸고요.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칼과 우리가 3D하고 연동을 해서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업무에 좀 더 효율을 높여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D 스케메틱, 아까 회로도 작업을 하실 때에도 기존의 2D 케이드를 사용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셨었는데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휴먼 에러를 줄이실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장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